아유, 아주 꽉 잠들었네. 아유, 귀여워. 조용히 해 줘야 될 것 같아. 어머, 똑같은 자세로. 피곤했을 거예요, 그렇죠? 햇빛도 많이 받고. 어? 깼나? 아, 그냥 자세만. 깼나? 어, 일어났어? 어, 눈 떴다. 아이고, 여기 어디지? 아, 울어, 아빠 없어. 아, 처음 보는 장소에. 일어났는데 아무도 안 보이니까. 그래도 형아 있다. 형, 깨워. 형아, 왜 깨워? 오, 윌리엄아. 형 아니야. 형아. 이거 많이 보는 장면이죠? 아침에. 아빠 어디 갔어? 아빠야. 우리 아파트 어디로 가볼까? 어. 컴퓨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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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가 있어, 여기? 답석 컴퓨터? 아 Whoa 컴퓨터야? 네. 컴퓨터야? 아, dub